자, 어렵죠? 자, 비밀번호 1111 이렇게 여시고 상단의 제풍을 꺼내가시면 성공! 생각보다 쉬우시켜 어, 도전 오세요 1111 1111 영주전의 그 다음에 1111 네, 여시고 꺼내가시면 성공! 자, 마지막입니다 오시고 라이터랑 도시로 오세요 자, 우선 이미 취하셨어요 이럴 때 지금 상판을 드셔야겠죠? 1111 누르시고 누르시고 박스 안에 3켠을 꺼내 가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잘하셨고요 네, 미성전자 아니시네요 오세요 자, 천천히 오시고요 자, 원 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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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! 꺼내가시면 돼요 잘하셨습니다